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스테이크를 할 건데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편의점을 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화이트 데일 기념해서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좀 약간โ 일행적인 요리를 해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쿵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쿵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듀스 101 안녕하세요 신쿵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쿵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쿵입니다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 다음줄에 봐요 안녕 다음줄에 봐요 x2 신쿵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줄에 봐요 안녕 신쿵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 신쿵 많이 구독해주시고 신쿵이들 다음주에 봐요 안녕~~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구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 꼭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